이 쪽에 넣어 이쪽이 쪽 아 그쵸 자 하나 둘 셋 좋고요 가운데 다음 시작 하나 빨리 예뻐 둘 셋 왜 이렇게 잘해? 잘 웃어요 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이 마이크 들어줄 거야 아 네 들어줄게 원하는 거 있으세요? 하트요 하트 해적 인사 해적 인사 오 나한테는 해달라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볼게요 엄마의 색상을 표현해 주세요 하트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 마이크 괜찮아요 어떻게 하지? 시켜주세요 포즈 없어요 보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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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배님 자 왼쪽 하나 둘 가운드 한 번 더, 가운드 한 번 더 시작! 하나 둘 기도할게요 아이돌, 아이돌 원하는 거, 원하는 거 없어요? 나 알아서 잘해요 아이돌, 저희 엔딩 요정 하나 해주세요 엔딩 요정 해주세요 예 예 어떻게 해? 무슨 노래? 제가 춤을 이렇게 환경이 매치다 좋았어 좋았어, 좋았어 왼쪽 한 번 봐주세요 왼쪽 오른쪽 남자 아이돌 포즈들 있어요? 생각 외로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가운데 아 좋아요 네 가운데 남자 아이돌 포즈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없어요? 네 멋있는 거, 멋있는 포즈 다 같이 갑시다 다 같이 우리 포즈 하나 더 할까요? 네 앞차트 해주세요 네? 앞차트 앞차트 이렇게? 네네 아 이렇게 이렇게? 아 이렇게 이렇게? 아 이렇게? 여기가 너무 큰거지 이것도 아 이거 말고 나 잘 컨트롤여가지고 나도 그래 아 이렇게? 이렇게 하자 이렇게 뽀뽀에 내야 될게요 아 이렇게 하트 하트 뭐야 여기는 우리 과자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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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쪽 볼까요? 아 아 아 다시 가운데 아 됐다 됐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 번 찍어요 아 관객과 여러분 여기 업로드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얼굴 나오는 거 싫으시면 눈을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찍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지막 마지막 봉 한번 갖고 계신 분들 들어주세요 우리 마지막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